어청도가 푸른 섬이라 불리는 이유. 파란 바다와 함께 섬 전체를 빽빽하게 덮고 있는 소나무숲 때문이었는데요. 태풍을 맞고 자란 소나무의 색이 유독 짙고 푸르렀다고 합니다. 어청도 돌래길은 참 매력적인 게요. 능선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이고요. 또 다른 한쪽으로는 저렇게 고즈넉한 섬 마을이 보이니까 어느 곳 하나 놓치기 아까운 절경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 주민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. 어청도의 자랑인 소나무가 해충의 습격으로 인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건데요. 소나무들 아까워 죽겠어. 몇 년 전에 어떤 병충해가 아니고 수분을 빨아먹는 집이 들어와서 아주 어청도가 소나무는 완전히 초토화됐어. 저것 때문에. 그래서 보기가 아까워 죽겠어. 정말로. 유술수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나무도 많이 심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아름답고 즐거운 선물 만들어주고 싶다는 우리 어청도 주민들의 생각.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. 그래도 몇 년 뒤면 뭔가 훨씬 더 아름답고 변화된 그런 어청도를 만날 수 있어요. vostگ설로 달라붙엽엔 침ava할ś θ 욕평 시-언ром 시-언ром 시-언rom 시-언 esto 시-언r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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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-언omos 감사합니다.